리노 공업 살펴보도록 하죠. 리노 공업 22만원에 9% 아 이거 최근 들어서 20만원대 라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이렇게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목표가와 언제까지 보유할까요? 단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리노 공업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노 공업을 갖고 계시네요. 한 차례 이렇게 좀 올라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반도체 전교석차를 제가 이야기해드렸었죠. 1등이 한미 반도체 2등이 hpsp 3등이 유진테크 4등이 원익 qnc 5등이 리노 공업 6등이 하나 마이크론 7위가 캐시텍 8위가 솔브레인 9위가 이오테크닉스 10위가 동진스에 맺힌 거죠. 제가 10개의 종목 반도체 내가 종목을 10개의 종목을 이야기한 지가요. 7개월에 대해서 작년도 지난해저잖아요. 지난해저 제가 여름때부터 목노와 제가 외쳤던 기업들이에요. 지난해 7월 8일부터 반도체 전교석차를 제가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보면 지금 자리에도 한미 반도체 이야기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자리에 hpsp 이야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작년도 내가 7월 달에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노 공업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rc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리노펜이라든지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리노 공업. 제가 나중에 한번 배워야 삶다에서 한번 제가 추론해가지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한번 제가 쉽게 들을 텐데 리노 공업은요.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주가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리바운딩이 빠르게 나오죠. 이게 또 하락하니까 이러면 반등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좀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거는 지금 비중을 9%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언제 하시면 되느냐. 추가 매수는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주에. 오늘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얼마 정도의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면 지금 보시면 저번에 저점이 19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종가가 현재 가격이 지금 19만 8천 원이잖아요. 19만 8천 8백 원. 기다렸다가 19만 원 가까이 내로 오면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꼭 19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9만 원 가까이 내로 오면 지금 비중을 9%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네. 그렇죠? 지금 비중을 9%까지 있으니까 11% 정도. 지금 추가로 더 사시면 되겠네. 추가로 더 사셔가지고 이거는 얼마까지 할까요? 저는 앞전 고점. 짧게는 앞전 고점은 23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은 좀 길게 가져간다면 길게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27만 원에서 28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해 이 기업이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이 2001년도에 상장이 됐죠. 한번 볼까요? 2001년도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2001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이때 상장하고 난 다음에 딱 두 번의 역성장이 나왔어요. 2008년도에 역성장이 한번 나왔고요. 지난해 2023년도 역성장이 나왔어요. 딱 두 번의 역성장이 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08년도하고 2023년 딱 두 번의 연도에만 실적이 다운됐고 다 실적이 왔어요. 이렇게 매년 실적이 증가했어요. 매년요. 딱 두 번 빼고. 이런 기업은 전 세계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이런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도 한 24년 동안에 두 번의 역성장이 나오고 22번의 성장이 나온 기업이 있을까요? 매출과 영업이익과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과 심지어 배당까지. 배당도 그래요. 배당도 배당까지 그래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내려오면 19만 원 가까이 내려오면 추가하면서 사셔서 당기 23만 원. 길게는 27만 원 이상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